저는 그런데 그 분석이 전적으로 옳다 봐요. 그래요? 왜냐하면 지금 그런데 민주당이 180석 하면 뭐합니까? 이재명 대표 구속 동의안에 30명 정도 거기에 반란표 구속해라 이런 표 던지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뭐합니까?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똘똘 뭉쳐서 그런데 내를 방탄해 줄 충성성이 있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차은우 씨보다 잘생겼다. 이런 안귀령, 이런 충성파가 필요한 거죠, 맹목적인.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반명이 많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, 방탄할 때. 이번에 표결할 때 국회 봤잖아요. 서른 명이 반란표. 이 사람들 다 척결해야 된다. 이런 게 저는 의도로 공천을 지금 학살하고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우리 조 변호사가 여러 번 반명 언급했는데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당권 대권에 걸림돌이 안 되잖아요. 고민정 최고가 대선 후보입니까? 아니잖아요. 진짜 경쟁이 되는 임종석 그다음에 박용진 이런 분들 다 친해잖아요. 대권이나 당권의 경쟁자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 외에 초선이나 이런 분들 몇 명은 구색 가축으로 살려준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래서 그 분석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가 큰 착오를 하는 게 있어요. 어떤 착오일까요? 총선 지면 이재명 대표가 끝납니다. 총선 지면 끝난다? 총선 지면 끝나죠. 그러면 이게 책임을 누가 지을 거예요, 총선 패배. 지금 동지들이 다 죽었는데 본선에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? 결국 본인은 총선파 몇 명으로 당을 장악하면 될 것 같지만 총선에서 패배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정치 지면 끝난다. 이래 보면 돼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